저 방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방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려 통호추 닭가슴살을 구매해 가지고 지금 먹으러 갑니다 저에게는 아주 충분한 그 어떤 한 끼 식사쓰의 양쓰 품위 있게 이게 포만감을 많이 주나 봐 벌써부터 배가 부르려고 해 포만감을 주는 그런 쓰레기 음식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일단은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훈제 닭가슴살 샀어요 훈제 닭가슴살 훈제는 먹을만해? 그럼 훈제 한번 해볼까? 아 맞나요? 이게 훈제예요? 네 이게 훈제야? 그래 나는 훈제라고 하길래 굉장히 노릇노릇하고 샤악 구워지고 정말 그 어? 막 그 막 오븐에 막 샤악 구워가지고 기름기 툴둘나서 그런건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응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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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황금올리브 하나 갑자기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네 갑자기 뭔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했네요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럴라고 한게 아닌데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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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 아이 진짜 야마 이런걸 올리고 앉아있어 정신나간 놈인가 진짜 뭐야 미쳤나 저게 어머니 나 소스 그 종지 좀 주시오 네 저런걸 올리고 앉아있어 미쳤나 진짜 밥먹는데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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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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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담는 종지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거에요 저의 목표는 우승 우승이죠 우승입니다 뭐 토키도도 우승했는데 저도 뭐 우승 못하겠습니까 잘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예 최후의 만찬 한번 즐겨볼게요 최후의 만찬 와 진짜 정말 어차피 오늘 이것까지만 먹고 아이씨 왜 이렇게 안따져 이거 에이 이것까지만 먹고 이제 내일부터 진짜로 건강식만 먹을 거야 건강식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좋지 않아 내일부터는 정말 어차피 닭가슴살을 샀으니까 그것만 먹을 거예요 주구장차 오늘 이게 진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야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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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저기 부리로 아 이 새끼야 이 새끼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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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병아리의 깃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 사이코패스냐 진짜? 야 아니 너 진짜 사이코패스냐 이거 아니 너 이거 먹는데 왜 이걸 올려 너 너 진짜 사이코패스냐 사이코패스인가봐 저걸 왜 올려갖고 야 같은 닭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냐 근데 같은 닭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지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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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 또 불안한데 이거 아 미치 야 이 새키야 빨리 지나가자 어 지나가 괜찮아 괜찮아 가 어이구 그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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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 빨리 가 가 괜찮아 안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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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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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끼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병아리 사진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이거 병아리 울리고 앉아있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불어 최정신이 아니야 지금 사이코패스야 지껏 녹음한 거 아니야 진짜 아 무슨 치킨이 병아리 맛 나는 것 같아 병아리를 먹어본 적이 없지만 아우 이거 살 진짜 많은데 이거 이거 살 짱이다 이거 이거 살 짱이야 무서혼식 Disk마음 사이코패스 bukan 다른 역사에서 역시많은 그런 것 inclined 돼지고기 둥해 fut 이거 닭가슴살 같거든요? 내가 먹은 거랑 맛이 전혀 틀려 여긴 뭐 마법의 가루를 썼나봐 내가 먹은 거랑 전혀 틀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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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잘 드시라고 아 그래요 성함에 한 번 감사합니다 김흥국의 공사의 빨빨리 빨리빨리 해리온선 공사의 빨빨리 김흥국의 보충 보통 먹으면 꾸덕 이거плось 포도 똘лам YAM 쫄까먹어야겠다 쫄까먹어야지 입맛이 뚝 떨어져어